연습할때 안나왔던 패턴이 존재하네요 또 왜 연습할때 이런게 안나올까 나는 항상 여기에 간다 방송에는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연습할때 죽어도 안나와 죽어도 안나오는데 이상할때 이상하게 연습할때만 그래서 이건 방송을 해야만 공감하였어 뭐야 이 자식은 아 아직 수트립이 안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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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잡아야 되네 아, 한 마리 아깝다 ! 와 이제 언제나 아멘 나 안 맞았어 오우 나 죽을뻔했다 어 무서워 아 한대 저 멧치도 있었음 나 죽었다 에쏘 길러버 해봤죠? 잘못해서 그랬어 흐르렁 오! 그 내 스풸드! 뭐하는 거니?! 바로 도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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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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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.